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백병원 정려외과에서 척추를 공부하고 수술하는 교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신데요. 원인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이 근골격계의 원인이죠. 척추나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디스크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드물기는 하지만 복부장기 그러니까 내장장기 쪽에 문제가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장기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 쪽에 그런 장기의 문제가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온찜질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열이 나면서 후끈후끈하게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것보다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열이 나는 상황이 오래간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플 때 베개를 받치면 허리가 아무래도 쭉 펴지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인이 제일 편한 자세로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개를 받치는 게 본인이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있는 게 가장 좋냐. 옆으로 누워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겁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술하기 전에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온갖 주사나 아니면 시술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막 하면서 절대 나는 수술 안에 미룰 거야라고 하시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돈은 돈대로 쓰고 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픈 건 아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병은 더 악화되고 그렇죠.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작정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미루기만 하면 안 좋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비가 있는 경우고요. 마비라는 거는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게 운동마비, 신경마비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마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해도 계속 아픈 거예요. 주사를 맞아도 아프고 시술을 해도 아프고 나는 수술은 받기 싫은데 도저히 이래서는 못 살겠다. 그냥 수술을 하란다. 이 정도까지 힘들고 아프신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건 좋고요. 그리고 걷는 운동 같은 거,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기분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꾸준한 자기관리와 운동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